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선129의 김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나스닥이 계속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이미 나온 악재들이 너무나 강력한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조그만 게 나와도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튀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 이제 러시아도 조만간 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의 활기를 찾고 있고요. FOMC가 3월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죠. 그런데 파월호 의장이 얼마 전에 또 한 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빅스텝, 그러니까 0.25가 아닌 0.5까지 5월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으로 봐서는 악재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지라 그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A가 나오고 나서 2% 이상 또 상승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예상되어 있던 거고 모든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나오면 시장은 실망을 하는데 예상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도를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일자리 하나당 취업자 수가 0.7명밖에 안 돼요. 그 얘기에 뭐냐? 일자리가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미국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정규직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 없이 기존 인원으로만 일자리가 늘어나 있으니까 일자리가 수급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요. 일할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 안전자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험자산, 투기자산 즉, 좀 높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옵션, 선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다시 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이 아무리 나온다 해도 경기가 뒷받침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코로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마스크 다 뗐어요. 그만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면서 판데믹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해진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관광, 여행입니다. 그리고 소비죠. 근데 지금 동남아 여름철 예약한 것이 벌써 꽉 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만큼 이제 여행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심리가 살아난다는 거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세계가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돈이 다시 몰리겠죠. 지난번 시간에는 RSI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기술적 분석법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저게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주식을 오래 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왔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걸 잘 안 봐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 분석을 한 전문가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초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피보나치 수혈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혈. 피보나치 분석.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드리면요. 피보나치 수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황금비라고 하셨고요. 황금비율. 황금비율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피라미드라든가 우리나라 고대 기화장의 처마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하고 나니까 황금비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과 같이 피보나치 수혈은 황금비를 증명한 수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비율을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그런 자산, 상승하는 위험자산에서 적용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분석이 시작되었고요. 이 분석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믿을만한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피보나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격 이전, 차트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패턴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이 있죠. 사계절도. 그런 식으로 차트도 일정한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물론 그 패턴이 100% 똑같진 않죠. 그래도 거대한 반복 구조는 있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황금비율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황금비율이라는 거는 골든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도 가장 보기 좋은 가격대로 형성이 된다는 원리예요. 가장 평균값을 이루는 게 우리가 가장 보기 좋아하는 가격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황금비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해석하는 거를 피보나치 수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황금비율은 1.618을 보통 황금비율이라고 합니다. 1.618. 그래서 보통 피보나치 분석에서는 1.61을 황금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10.61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저항과 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1.61로 돌아올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가 차트에서 나타내는 피보나치 수혈 분석이고요. 주로 많이 쓰는 구간은 1.61에서 밑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황금비 중요한 구간이 38.2가 있고요. 그 위에 61.8, 그 중간에 50이 있습니다. 이게 황금비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주요 지지 구간이 돼요. 1.618 구간에서 내려오다가 61.8 정도에 맞게 되면 강하게 되돌림이 나와요. 강한 지지가 나옵니다. 그럼 61.8이 이탈하고 다시 50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와요. 근데 50을 다시 깨게 되면 38.2까지 나오는데요. 38.1까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는 되돌림이 나온다 해도 약합니다. 가격이 이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면 반등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50 구간에서 중간 되돌림이 나오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8.2까지 빠지게 되면 최후의 지지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는 추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38.2까지 깨고 내려가게 되면 하락으로 가속화될 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피보나 치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반등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눌림모음에 들어보셨죠? 뭔가 막 상승을 해. 그러다가 영원히 상승한 건 없잖아요. 이렇게 파형으로 움직이잖아요. 올라가다가 한 번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 찍는 구간을 분석하고 잡아보려는 게 피보나 치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61.8, 38.2, 50. 중요도 순서는 숫자가 높은 대로 중요도가 강한 거고요. 이 세 구간을 되돌림의 주요 구간으로 인정하고 그 구간마다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보나 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도구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는 이걸 다 기본적으로 도구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여시면 1봉이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세 번째에 보면은 간 및 파보나 치 롤이 써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파보나 치 되돌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걸 파보나 치 를 딱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승장, 지금이 상승하는 장이다. 상승하는 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점으로부터 고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때가 저점이라고 보고요. 이때가 고점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써 있죠. 주요 구간대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장에서는 고점이 0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가 1이 됩니다. 0과 1 사이를 표기한 겁니다. 0.5가 가장 중간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구간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0.618, 0.5, 0.382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되돌림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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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가장 큰 반등 구간이라고 했죠. 보시면은 이때 상승하면서도 보면요. 이때 눌림목이 나왔었죠. 이때 여기 저항을 막고 여기 구간에서 눌림목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이 저항을 뚫는 순간 급등이 나오죠.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이 빨간선 라인까지 가게 되면은 이때는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어느정도 매도가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빨간선 위에 올라가면 조금씩 매도를 준비해야 되죠. 반대로 이때 여기 지지가 깨지면서 0.5 지지까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지지가 깨졌죠. 완전 화차트가 무너진 거죠. 다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지지해 주다 올라가고 여기도 저항이 딱 나오죠. 여기도 무너지고 지금도 현재 요구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0.38이 저항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뚫으면 다시 불장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못 뚫고 있죠. 반대로 여기 0.5 지지를 깨게 되면은 다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죠.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요거를 분봉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단타를 친다. 한 시간 본 기준으로 단타를 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생계 명확히 보이시죠. 상승생계 보이시죠. 그러면은 상승한 시작부터 그으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저점부터 고점입니다. 저점부터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저항을 맞았고요. 여길 뚫었죠. 그리고 0.5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고점 영향으로 들어왔죠. 단기적으로. 그럼 다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는 요구간 있잖아요. 0.38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매수를 해서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다시 요구간까지 봐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피보나치 수혈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1시간 봄까지는 피보나치 분석을 볼 만한데 그 이하 15분, 5분 봄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피보나치 자체가 그렇게 델리케이트하고 뭔가 섬세한 디테일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분봉이 시간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1봉이나 4시간, 1시간 요정도까지는 좀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피보나치를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상승장이라고 보십니까? 하락장이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하락장입니다. 아직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은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찍으셔야 돼요. 하락장은 고점에서 저점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1봉을 보게 되면 하락장이죠. 그러면은 0.236 가장 기본적인 하락 수치예요. 지금 하락이 아직 머물러 있죠. 빨간색이 있다는 거 하락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0.382 요구간이죠. 여기를 뚫어야지 본격적인 상승장이 가는 거예요. 요 가격대가 46.7K예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때까지는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모든 가격은 계속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파형을 그리고 조종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조종과 상승을 조종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파형의 바닥을 잡는 것을 바로 피보나치 분석으로 보는 건데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구간 0.236 이게 중요한 구간이 아닌데 이게 하락이거든요. 만약에 41.5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밑으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41.5를 깨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는 게 좋고요. 막말로 반대로 요구간 46.5 정도를 말씀드렸죠. 요구간 가면 다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을 깨지 않는 한 요구간까지는 가져갈 만하다는 거죠. 요구간을 뚫은 이후에는 다시 50구간까지는 가져갈 만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중요 가격대 0.236 0.38 0.5 0.618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뚫으면은 지지가 되고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술적 분석은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이평선은 마찬가지고 볼륨저밴드도 마찬가지고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표들이 거의 다 지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피보나치도 지지와 저항인데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거대하게 보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섬세하진 못해도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를 뭔가 메인 지표라든가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도는 조금 떨어지겠구나. 맞습니다. 이 피보나치 가꼬마는 투자할 수 없어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장비 중에 하나가 될 뿐이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총이라든가 총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전쟁이 나가기에 필요한 그런 도구이긴 한데 메인 외포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거를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엘벼를 투하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냐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 수요율은 크리프트 트레이더들 가상화폐 매매하는 분들은 다 봐요. 누구든지 다 봐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진 않지만 누구나 참고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크리프트 마켓은 주식시장이랑 약간 달라요.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주식시장은 이 평선이라든가 일목기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엘리어 파동이랑 피보나치 수요율 두 개예요. 가장 쉽고 명확하거든요. 피보나치 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들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모두 다 사기업들이에요. 사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래량을 유지하고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 매매 비슷한 걸 해요. 거래소 자체에서 매매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물량을 사고 팔고 매매를 진행시켜요. 왜냐면은 그래야 유동성이 생기니까 이러한 유동성을 만드는 거래소 자체 매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리즘 오토 크립토 퀀트 프로그램 오토 매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100%의 거래소들이 피보나치 수요를 일단 변수로 넣어놨어요. 펑션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들에 비해서 거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임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짧고 짧게 짧게 보는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지표들을 보면은 정말 속임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쭉 빠져서 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휩소를 주는데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휩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보기에는 매우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표 넣은 다음에 그냥 주요 매물 때 주요 구간때만 확인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하는 방송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격이란 거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딱 균형을 잡는 그게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수가 없다면은 결국 황금비로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0.5 0.5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감안을 해본다면은 0.5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고평가 0.5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 0.5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아 상승하고 있구나 0.5 밑으로 하락하고 있으면은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중요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보나치가 주무기가 될 수 없는 이유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함이나 필살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큰 흐름만을 보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나 악재나 호재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늦어요. 다른 것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에 피보나치는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황금비율이라고는 하나 황금비율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황금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흐름일 뿐이지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가격대로 수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고 매니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가려면은 많은 것들을 다 지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하나 탄창 하나만 들고 전쟁 나갈 수 없어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론, RFI,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그 다음에 차이킨 플로우, 그 다음에 RSI, 엘리어파도, 볼리저 밴드 정말 너무너무한 지표들이 많거든요. 정말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씩 오픈해 드릴 거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지표들과 복합적으로 봐야지 어떤 딱 지표 하나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일치할 때 그때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이지 모두가 상승을 가리켜요. 근데 좀 중요한 지표 하나는 상승이 아직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켜본 10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한 7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3개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불장이 온다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이 3개 중에 2개만 더 상승으로 변환되면 상승장이 오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측하는 게 이런 예측은 위험하긴 하지만 4월 중순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원하던 지표의 흐름들이 모두 다 상승을 가리키는 초입구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수요율과 엘리언스 제가 가장 많이 본다고 했죠? 이 기본적인 지표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중요시 보는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RSI RSI도 지금 보시면 1봉을 보시면 50을 넘어섰어요.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2평선도 제가 그때 입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고 하얀색 라인을 돌파하면 불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200일 평균선이고요. 이게 60일 평균선이에요. 84일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장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때를 뚫을 때마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근데 좀 느려요. 보이시죠? 이때도 뚫고 상승 나왔고 상승 나왔고 지금은 빨간색 라인을 뚫을까 말까 벌써 두 번이나 뚫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죠.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뚫을까 말까 하고 있고요. 이걸 뚫고 이 하얀색까지 뚫게 되면 그때 상승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이 평균선 RSI 분석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피부 나치 분석까지 보신다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딱 어떤 상황이냐면 상승을 하려는 딱 초입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라고 확신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조금씩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결과 알트코인들도 요즘 좀 잘 오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승이 어느 정도 확진됐을 때부터 타도 안 늦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나치 수요에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엘리어 파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엘리어 파동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어 파동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엘리어인데 이분조차 자기가 만든 엘리어 파동으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파동론은 맞아요. 파동론은 저도 인정하는데 엘리어 파동은 보통 1, 2, 3, 4, 5파까지 있고 A, B파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1파동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는 법이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머선129의 김선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지표를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의 달인 되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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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